쉐이터로 갑니다 왜 쉐이터로 가나요 콕채님? 쉐이터가 재미있습니다 간단한 이유는요 뚝배기는 어떻게 시켰으나요? 에임을 뚝배기에 갖다드세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이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? 이 라인을 그대로 레드오트로 바꿔대면 여기에 에임 포인트를 두시고 이 레드오트로 켜면 딱 헤드샷 라인이 돼요 항상 에임을요 뚝배기에 된다고 생각하세요 산업편 뚝배기가 어디있는지 어떻게 아나요? 이건 감입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저처럼 배고 오래하면 산업편 뚝배기 한 이쯤! 이라고? 저기 바로 뚝배기가 있죠? 역시 명품광이 콩채님 감사합니다 난민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스트링어 콩채이라고 합니다 아! 콩채님 콩채님 여기에 스캔이 있어요 여기 저기 떠는건가요? 그렇죠! 바이바이 여기